1-2-2-1 긴 서브 구나자 다시 한번 김현소 서비스 득점 윤주현의 서비스인데요 서비스 윤주현 김현소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초반 윤주현 선수가 석점을 앞서 있습니다 다시 윤주현의 백핸드미스 디면서 몰아가는 윤주현입니다 긴 서비스 다시 윤주현 이번 예 점수는 넉점차 김현소의 서비스 윤주현의 자 이제 윤주현의 서비스 두 번 이어집니다 윤주현의 게임 포인트 빠르게 끊어내는 윤주현의 게임 포인트 이어집니다 윤주현의 게임 포인트는 이어집니다 서비스 김현소 넷 윤주현 선취 득점은 김현소였습니다 다시 윤주현의 서비스 아우 모서리의 선수의 서비스입니다 백핸드 김현소입니다 초반 김현소 선수가 앞서 있고요 윤주현의 서비스 윤주현은 충분한 능력이 있는 윤주현인데요 네 맞습니다 김현소의 서비스 이번 서브권이 반격의 서막이 될지 윤주현이었습니다. 윤주현 김현수의 서비스 윤주현의 백스루 리드하는 상황은 앞서고 있다고 보기 어렵죠. 서비스 윤주현 김현수는 맞춰줍니다. 그리고 상대방 실리오도 윤주현입니다. 지금 까다롭게 좀 백핸들 벗어났으면 되지 않았습니다. 자 지만 윤주현 맞춰줍니다. 포인트 탑스픽 공격 김현수의 서비스 벤치를 향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. 네 모서리 들어갔습니다. 서비스권 멀리합니다. 가고 있습니다. 김현수의 서비스 서비스 긴 서브 삼국 득점 김현수 김현수 코어 3점 차 서비스 서비스 윤주현의 리스 윤주현입니다. 현재 2점 앞서 있어요. 김현수 서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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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현수 다시 1점 차 3점 김현수 윤주현의 서비스 포인트 0 나갔어요! 김현수가 한점을 앞서 있습니다. 김현수가 한점을 앞서 있습니다. 경기를 리드하는 상황에서 서비스 김현수 네트나! 미쓰부! 심을 따낸다면 오늘 경기 원점으로 돌아갑니다. 점심만의 마음을 보내는 것 같네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